엉덩이 부분이 항상 신경이 쓰이긴 했었죠. 팁이나 허벅지 쪽 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레깅스가 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보드를 많이 타다 보니까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운동을 조금만 수홀히 해도 복부랑 옆구리 쪽에 살이 붙는 편이라 허리 라인이 가장 고민이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솔직하게 느낌 말씀드리면 돼요. 뭔가 패턴이 있는데요? 굉장히 쫀쫀하다 이 느낌이 딱. 이쪽만 제 다리였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뭔가 더 살에 착 감기는데 오른쪽이 훨씬 더 날씬해 보이죠. 허리 잡아준다는 느낌이 되게 좀 더 날씬해 보이지 않아요? 사무업 여기isation 뭔가 바디를 확 잡아주는 느낌? 진짜 레깅스 유목민이었는데 드디어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허리만 딱 잡아주고 넘어지는 정말 편하네요 훨씬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없던 레깅스